메디스태프의 회사 메디스태프의 회사는 메디스태프의 회사입니다. 메디스태프의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메디스태프라는 회사의 CEO를 하고 있는 기동훈입니다. 저는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학과에서 응급학과 교수로 일을 하면서 의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환자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보완된 공간 그리고 서로 편하게 진료를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콜은 메디스태프의 회사입니다. 메디스태프의 회사에 서울도에 메디스태프의 회사는 메디스태프의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메디스태프의 회사입니다. 메디스태프의 회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메디스태프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저희는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한 의사들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들의 젊은사들과 내 라이프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진로부터 그 다음에 레지너스 네비게이터를 해서 병원을 지원을 할 때 각 병원의 정보들 그리고 메신저로서는 환자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일반 범용 메신저로 공유할 때 어떻게 보면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암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신저를 제공하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를 위해서 환자의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 좀 안전하게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서비스와 다른 커뮤니티가 많긴 한데 다른 커뮤니티에 비교하면 다른 점이 뭐예요? 보통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웹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다들 이제 웹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사용감에 불편감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앱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면서 모바일 시대에서 좀 더 젊은 의사들 디지털 네이티브 의사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큐어드 메신저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인크립티드 된 메시지를 다 저희가 만들어주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 커뮤니티 서비스랑은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2개의 차이점은 1. 커뮤니티가 이제 웹이 베이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 소스 쪽에 모바일 전환 모바일 작업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라고 부르는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해서 환자 정보를 공유를 할 때 안전하게 HIPA 인증을 받은 그런 서비스만 이용을 해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Gmail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메신저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Gmail 같은 경우도 환자 Xray를 공유를 하게 되면 바로 Gmail 계정이 정지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시큐러된 메신저 같은 걸로 폼이 없다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계속 일반적인 범용 메신저로 계속 환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게 결국은 유출 위험도 생기고 기사에도 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조금 애매하게 그레이 존에서 좀 위험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대학병원에서 응급학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맨니지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럼 이 업맨니지를 어떻게 채워줄지 생각하다가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So the reason that this company or this application is needed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it's a HIPAA violation if you share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over non-encrypted servers like, for example, Gmail, or Messenger program. And so it's a very clear law. In Korea, that law isn't as clear, but it's still important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patients. So by having an encrypted platform, encrypted service that they can use, doctors are able to share information about patients and get life saving information without disclosing irresponsibly the information of the patients which would be unethical in the views of the medical community. And this platform allows for that to happen. 국내말고 다른 나라 타겟팅 있다고 하셨으면 무슨 국가로 가고 싶은지 알려주시겠어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국내 베이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동남아 쪽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대만이라든가 비엔남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동남아 쪽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확장을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한국 의사들이라든가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해서 좀 수요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의사들이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좀 더 그런 수요가 있는 나라에 진출을 할 때 저희가 좀 같이 저희 서비스가 같이 그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리쿠팅이라든가 H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싶을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나라 그 동남아 쪽 나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Well, Korean doctors have a pretty high reputation, especially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And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for doctors to also go work in those countries, correct? And so by then expanding to those countries, you're now able to make it easy for doctors who are going there and also the HR staff who are there to communicate with this encrypted service. and it would be especially beneficial because of those inter-country, ki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n doctors and the countries that they might go to, which Southeast Asia being one of the markets they may go work in. 지금 사무실에 판교 있는데 판교 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약간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있고 그 스타트업끼리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공용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코어기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되게 공간들이 잘 마련이 돼 있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창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판교에 있는 거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Yeah, that's a lot. I need to remember all of those. It's a place with a lot of other startups here. So the community is good. Coworking spaces, a lot of investments are available for companies that work here. The government itself puts a lot of money into the community here. And even just being in 판교 itself is good for a company's reputation. And being able to receive some of these awards or investments can help propel the company to even higher levels.